안녕하세요 예뻐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바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랑 맥놈 티코 오리지널 티코 달크 발라서 먹으러 온 루티나랑 허쉬우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삭아삭 맛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치즈볼 아삭아삭 맛있다. 이거맛이 녹자맛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맛있네요 비벼서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양파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청양고추 맛있다. 이거 한쪽은 오류였고 한쪽은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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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매콤하고 매콤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들 안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맥놈이예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매스킨레빈스는 처음 먹어봤는데 확 맛있지 않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